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가정용 온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홈플래닛 타워 온풍기입니다. 저렴이 가정용 타워 온풍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리모컨 작동 가능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4위는 듀플렉스 전기 온풍기입니다. 탁상용이나 발날로로 좋은 제품으로 다이얼식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디자인 깔끔하고 자동전원 차단 기능 있습니다. 3위는 시어멜리 날개없는 온풍기입니다. 날개없는 가정용 온풍기로 모터 5년 무상보증 지원하고 작동법 간단하며 디자인 깔끔합니다. 2위는 뉴까르페 가습 온풍기입니다. 가습기능 있는 온풍기로 작동법 간단하고 공간활용도 높일 수 있으며 디자인 미니멀합니다. 1위는 미니아 가정용 온풍기입니다. 가장 리듀 좋은 가정용 온풍기로 올해 9월 출시 신제품이며 온도 조절 기능 있고 디자인 고급스럽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